하온아 하온아 다시 생각해보니 굳이 못할 이유 또한 없는 듯 싶습니다 소자 전하의 어명 기꺼이 기쁘게 받들겠나이다 이후라 돌담했죠 돌담했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하의 짐을 제가 나눠주겠습니다 내일 조회 때 제게 대리청정을 명하십시오 대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제가 약해지고 두려워질 때 기댈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요 위험아 KBS KBS 2 2 2 3 2 4